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복습문제 좀 풀어보셨죠? 안 풀어보셨어요? 다 풀으셨어요? 쫙쫙 풀려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자 다시 자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산의 처음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최초등기죠 부동산의 일부나 공유자 1인 지분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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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은 X가 되겠죠 보존등기는 첫 등기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해야죠 일부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때 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전원 명의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첫 등기를 개설하는 겁니다 일부는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교재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리 교재 등기법 자 뒤쪽으로 가시면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옵니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 페이지 253 페이지 253 자 253 페이지 보고 가시죠 253 페이지 보고 가세요 자 위에 서설이 있고요 서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일물일권주의 찾으세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전부 나왔죠 전부 전부에 대해서 또 소유권 전부 또 나왔죠 소유권 전부 부동산 전부 권리 전부에 대해서 등기합니다 특정 일부나 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없다 당연한 건데 중요합니다 첫 등기이기 때문에 일부로는 못한다는 거죠 다음 2번 지문 보실게요 소유권을 증명해서 첫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 내 거다 라고 증명하는데 판결로도 이게 가능하죠 이때 내 거다 라는 내용이 확정됐으면 충분하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게 쓰였죠 하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지 않는다 뭐 있어요 이행 판결도 있고 또 형 성 판결도 있고 세 개 판결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판결에 한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255페이지 255 자 255페이지 펼쳐보시면 거기 양가로 2번에 255 양가로 1번에 판결의 종류 보이세요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 이행 판결 다 되고 세 가지가 다 되는 걸로 자 정리가 돼 있죠 보존등기 할 때 판결은 종류불문입니다 무슨 판결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안에 내 거다 라고 써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류불문이다 그랬죠 자 다음 3번 지문으로 넘어가시죠 3번 특별자치도지사의 특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자 이거 이 사람 거다 자 이거 이 사람 거다라고 소유권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는 보존등기 할 수가 없고 건물만 보존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토지X라고 썼던 기억이 잘 안 나은 관계로 자 256 자 256 자 256 자 256 6페이지 보시면 자 양가로 4번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써 있죠 거기 건물의 경우를 하는다라고 써 있죠 거기 밑에다가 토지X가 썼어요 자 안 썼으면 지금 쓰세요 안 썼으면 써놓고 까먹거나 지금 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써놓으시고 그러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자 답 4번 보시죠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런 원인들이 있는 거죠 원인들로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 이전된다 자 이거를 공시한 등기로 항상주등기 자 별표 항상주등기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항상주등기 맞아요? 맞아요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항상주등기 자 이거 말고 소유권 5의 권리들이 많잖아요 자 소유권 외 권리들의 이전등기는 자 항상 부기등기 자 공통점은 이전이 나와줘야 돼요 이전 소유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이다라는 거 둘 다 이전 이전일 때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됐죠 자 이거는 우리 교체 페이지 264 페이지 볼까요 264 자 264 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264 소유권 이전등기는 항상주등기로 실행하고 소유권 외 권리 이전등기는 모두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어서 둘로 나눠놨죠 자 4번 맞고요 다음 5번 보시죠 공유자는 각자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지요 또 각자 지분을 저당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는 안돼 전세 전세권 때문에 틀렸습니다 소번 전세권은 빌리는 거잖아요 부동산 일부를 빌릴 수 있지만 권리 일부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권리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들어오면 안됩니다 자 역시 264 페이지 자 264페이지 밑에 보시면 참고박스가 있습니다 참고박스의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가 보통 3가지를 보거든요 공유, 합유, 총유 3가지를 보는데 저하고는 공유랑 합위만 잘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공유에 관한 등기를 보시면 공유자는 각자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저당 설정 등기의 목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지상전세임자 용의권은 할 수가 없다고 써있죠 전세권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다음 6번 보시죠 이번에는 합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합유는 민법상 지분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 지분이 나와요 안나와요 안나와요 지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면 되는 거죠 6번도 틀렸습니다 자 요건 265 자 265페이지 보시면 합유에 관한 등기라고 써져 있어요 민법상 합유물에 대해서는 지분은 있지만 등기부상 지분을 표시하지 않냐라고 해놨죠 확인하시고 다음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민법상 원시 취득입니다 첫 번째 소유권이 되는 것이죠 이거한테 승계되는 게 아니라 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는 뭘로 하죠 이전 등기라는 겁니다 이전 등기면 원래 공동인데 수용이기 때문에 단독 신청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예외에 또 예외입니다 원시 취득인데도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한다 이전 등기인데도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등기 형태입니다 자 요거는 267페이지요 자 267페이지 자 267페이지 보시면 신청인에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로 단독으로 신청이라고 써놨을 겁니다 고짐은 그대로 갖다 실어놓은 거죠 자 다음 8번 보실게요 진정 명의 회복 나왔어요 자 진정 명의 회복 신청서에다가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그런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별표 자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별표 자 요거 맞는 말이죠 진정 명의 회복은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270페이지 보시면 자 270페이지 펼쳐보시면 자 누가 뭐 별표 쳐 놓은 거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자 별표 270페이지에 파란 글씨로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별표 안 쳤으면 지금 치시고요 자 다음 9번 보십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을 표시해서 나머지 상속인까지 신청하는 것 야오 요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시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전원 명의로 지금 상속 등기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각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또 뭐 있죠? 혼자 가서 직건만 하면 안 되는 거 또 뭐 있죠? 이거하고 같은 거 또 뭐 있어요? 보존 등기 자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보존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집을 줬는데 혼자 가서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가능합니다 혼자 가서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상속하고 보존 요거는 한꺼번에 해야지 각자는 못한다 요 두 가지 상속하고 보존 요렇게 눈이 동그래지면서 처음 본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별표 쳤던 기억 안 나요? 거의 뭐 쳤겠지 뭐 이런 느낌인데 자 다시 자 교재 241페이지 한번 봐요 241 241 자 241페이지 펼쳐보시면 비읍하고 시옷하고 별표 쳐놓은 거 있을걸요? 자 별표 쳤어요? 비읍하고 시옷하고 보존하고 상속은 자기 지분만은 신청 들어오면 각하사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각하사위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1인이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한다 그런 건 수리해줘야 돼요 이거는 각하지 않습니다 전원인지 1인 지분만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9번은 X가 되겠죠 다음 10번 보시죠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이 붙어있는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자 두 개 등기죠 환매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동시 신청입니다 그럼 신청서 하나로 묶었어요? 두 개로 따로 작성해요? 따로 작성해요 작성은 따로 해서 낼 때는 같이 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이건 271 페이지 보시면 271 자 맞는 지분이죠 271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신청하고 환매특약 등기를 나중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각하돼요 각하돼요 따로 들어오면 각합니다 자 271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시에 신청 보이시죠? 동시에 신청 그 밑에 별개로 독립해서 제공한다 그러면 신청서를 따로 작성한다는 소리예요 낼 때는 같이 내야 돼요 이거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내고 이러면 각하됩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72 페이지 맨 위에 272 페이지 맨 위에 니은 보이시죠? 거기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와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 각하 나왔죠? 별도라는 게 나중에 따로 냈다는 소리입니다 자 11번 보시죠 환매권 행사로 걸렸어요 환매권 행사로 환매권의 행사가 됐습니다 환매권자한테 소유권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합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면 등기관이고 해주면서 직권으로 환매특약은 우리가 서비스로 말소를 해주는 거죠 직권말소가 됩니다 11번은 맞는 말이에요 환매권 행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매권 행사가 안 되고 기간이 넘어오렸다 그러면 따로 신청말소예요 환매권 행사되면 직권말소 행사 안 되면 신청말소라고 273 페이지에다 써놨어요 273 273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환매권의 말소등기라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직권말소도 있고 공동신청말소도 있는데 환매권의 행사가 됐냐 안 됐냐를 구분해서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됐습니다 12번 보시죠 지상권에 꼭 쓰는 것은 목적과 범위예요 목적과 범위 존속기관은 이미적상이에요 이미적상이란 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필요적상은 꼭 써라 꼭 써라 목적과 범위는 꼭 써라 그랬어요 이거는 279 페이지 한번 볼까요 279 279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279 페이지에 지상권이 쭉 나오고요 맨 밑에 파란 글씨 두 개 있죠 목적하고 범위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꼭 외우셔야 돼요 목적과 범위죠 그러면 지역권은 뭐예요 목적과 범위 전세권은 전세균과 범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범위죠 그다음에 저당권은 저당권 돈권 주는 거잖아요 채권외과 채무자 채권외과 채무자 저당권은 범위가 없어요 저당권은 어떻게 작은 방만 저당 잡을게 이러면 안 되거든 저당권 채권외과 채무자라고 쓰지 말고 쓰지 말고 278 페이지 278 그림 있죠 그림 278 페이지에 그림 있어요 그림에 까만 박스들 많이 있잖아요 그림에 278 그림에 까만 박스들 많이 있죠 거기 맨 위에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그 밑에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 요역지 승역지 나오고요 그 밑에 전세금과 범위 그 밑에 차임과 범위 채권외과 채무자 또는 채권최고외과 채무자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외워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13번 가볼까요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 맞잖아요 전세금과 범위 맞는 말입니다 14번 보시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독립 등기 독립 등기가 뭐예요 주등기 독립 등기 주등기로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부기등기입니다 저당 설정은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저당권 이전 등기는 100% 부기등기입니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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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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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당 설정은 설정은 주등기 부기등기 다 되고요 저당권 이전은 100% 부기등기입니다 저당권 말소는 어떨까 말소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말소 등기 100% 주등기 예외가 없어요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 주등기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을 못 받으면 주등기 부부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의 여러분 눈빛이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안되겠어요 지워야지 안 지워놓으면 또 쓰거든 그래서 지우고 이따 볼 거예요 지금 이거 기억하세요 저당권 이전은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저당 설정은 소유권을 저당 설정 잡았으면 주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잡았으면 부기등기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암소리 안 하면 주등기 안되겠다 책을 봐요 책을 봐요 우리 교재 페이지 287 페이지 287 자 287 페이지 보시면 자 287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실행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 기억에 저당권 설정 등기 형식 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 설정 등기는 당연히 을구의 주등기로 실행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저당 설정 그러면 되는데 밑에 거랑 구별시켜 드리려고 쓴 거예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설정은 그 권리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하게 됩니다 설정 등기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한 장 넘겨봐요 넘겨보시면 288 자 288 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에 3번 저당권 이전등기라고 보이세요 저당권이 이전되면 채권도 같이 이전이 새는 거고요 이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저당권 이전은 항상 부기등기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기왕 본 김에 뒤로 좀 넘어가셔서 315페이지 잠깐 봐요 315 315 315 31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315페이지 맨 위에 315페이지 맨 위에 자 뭐가 보이세요 말소등기의 실행 여기 써져 있죠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요 말소 항상 주등기 항상 독립된 번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지금 315페이지요 31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말소등기의 기재례가 있죠 지금 소유자 김재동이 지워져 있는 거 보이세요 김재동이 지워져 있는데 그냥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3번 등기가 있네 3번 등기의 등기 목적이 뭐예요 2번 소유권 등기 말소라고 3번에 써놨잖아요 이게 주등기라고 3번이라는 순위번호를 따로 줘서 말소를 해야지 그냥 줄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소는 항상 주등기 별거 아니죠 말소는 항상 주등기 심지어 부기등기를 말소해도 말소는 주등기예요 부기등기를 지웠다라고 새로운 번호를 줘야 됩니다 말소는 100% 주등기다 그러니까 말소까지 봤고요 기왕 평균에 조금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페이지에 305페이지 한번 볼까요 305 305페이지 잠깐 봐요 305페이지 맨 밑에 305페이지 맨 밑에 3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뭐라 됐어요 등기의 실행 이렇게 써져 있죠 등기 이상 이해관계 넘는 경우 이때는 뭘로 가요 부기등기로 하는 거고요 등기 이상이 권리 변경할 때 변경 전상을 말소 표시한다 이에 관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있는 경우는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그랬죠 그럼 넘기시면 승낙받지 못한 경우 나오겠죠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주등기 독립등기로 실행한다 이게 전부 다 변경등기입니다 권리 변경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복습 문제 보시고요 15번은 볼 것도 없죠 15번은 임차권이니까 차인과 범위고 지급식이 존속기관 보증금 옛내들은 이미 적상이에요 반드시 쓰는 건 아니고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거죠 차인과 범위는 무조건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페이지나 한번 보고 갈까요 교재 페이지 291페이지 291페이지 펼쳐보시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291페이지에 나와 있죠 오늘이 3월 6일이죠 3월 6일이니까 첫진도인 줄 알고 처음 오신 분 저 처음 오신 분 계실걸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저 처음 오신 분들하고 지난 1, 2월 달 수업 들으신 분들하고 실력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나? 어떡하지 그러면 실력 차이 나야 되는데 큰일인데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만의 소외감을 느낍니다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굉장히 과대평가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조금 익숙하냐 들익숙하냐 이런 정도 차이니까 3월 달에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다시 알려드리면 기초가 없어요 지금 전혀 기초가 있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이런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대충 알면 돼 대충 아는 거야 원래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튼튼하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은 없어요 장담할 수 있으니까 처음 와가지고 나는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한다 다들 몰라 사실 그럼 어떡해요 다음 달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대충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대충 감이 없고 문제를 풀었는데 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딱 찍었는데 맞았대 아 그래 맞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대충 60년이 넘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튼튼하게 쌓아갈 거라는 환상은 버리시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첫 진도가 아니죠 오늘은 이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 또 중요한 가등기 부분도 나오고 하니까 처음 듣더라도 사실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나만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들어놔야 다음 달에 다시 연결돼가지고 반복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결국은 반복 학습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금방 탁 귀에 들어오는 것 같은 어떤 암기 공식 같은 걸 만들어드려도 그 암기 공식을 까먹더라고 그리고 그 공식이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또 듣고 또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문제 풀어보고 계속 반복돼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는 그런 정도의 차이니까요 대신에 좀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은요 뭔가 좀 나은 거야 능력이 좀 나은 거야 개인적으로 좀 덜 까먹거나 문제를 찍는 감이 좀 좋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쉽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되게 힘들어 힘들게 막 쌓아가면서 남들도 이렇게 힘드나? 이러면서 1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어리버리 부는 거예요 어떻게 부는지 잘 몰라 그냥 시험 봤는데 붙어져서 하니까 좀 다행인 거지 확실하게 붙을 거야 그리고 시험 보러 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 처음 오셔가지고 막 고민하시고 이러면 할 수 없어요 처음엔 다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걸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네 아 이게 이건가 보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1페이지에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보이시죠? 임차권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과 채권을 민법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건과 채권이 차이져뭐예요? 채권은 너랑 나랑 1대1이에요 너랑 나랑 사랑과 사랑과의 문제 그다음에 이거는 그 사람 한 사람과 물건과의 문제 물건 물건과의 문제입니다 이게 내 거다라고 하면 누구한테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나에서 네가 나한테 팔았지? 이거 너 네가 나한테 팔았으니까 내 거야 라고 걔한테도 주장할 수 있지만 모르는 제삼자들한테도 내 거야 내가 쟤한테 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직접 권리이기 때문에 딱 나와 물건과의 관계만 있는 거예요 제삼자 누구한테든지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은 너 나 너 나 내가 너한테 돈 꺼줬잖아 네가 급하 너한테 네가 나한테 모의해 줘야 돼 딱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딱 두 사람 간의 문제는 제삼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물건이 내 거다 제삼자들이 내 거라는 거 알아볼라 알아? 어떻게 알아? 등기부보고 이게 문제죠 모든 물건이 다 등기부에 써 있어요? 아니죠 보통 핸드백 들고 다니면 내 핸드백 내 거라고 등기부에 올려놨어? 갑자기 얘기가 이상해지네 다시 들고 다니는 동산은 등기 사항이 아니에요 못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 토지 건물은 등기부에 올릴 수가 있는 거고 토지 건물 아닌 물건은 등기부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되게 중요하게 첫 시간에 했었단 말이에요 머나무 기억 속에 토지와 건물 부동산은 못 들고 다니니까 제삼자들한테 내 거야 라고 주장하려면 등기부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등기 사항이 아닙니다 둘이만 얘기하는데 무슨 등기냐 뭔 손지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채권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채권이 있다 그게 뭐예요? 임차권 지난주에는 환매권이라는 권리도 했어요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임차권은 누구누구 임차권은 누구누구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이 뭐예요? 임대인 월세 주고 빌려 사는 사람이 임차인 이걸 또 헷갈린 분들이더라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1대1의 관계죠? 그러면 임차인은 물건에 대한 집이에요? 사람에 대한 집이에요? 사람 채권이라고 그러잖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가 월세들이잖아 내가 지금 살게 만들어놔 이 도래요 이 집 내가 사용권이 있어 이게 아니야 임대인한테 내가 집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내가 돈 들이니까 해줘 라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실명으로 한번 해볼까? 누가 있을까? 우리 세법사님 누구죠? 이송원 이송원이에요 이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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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좋죠? 이송원 임차인 임차인 누구할까? 누구겠어요? 제일 만만한 누구?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황재원? 만만하다 황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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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어울린다 그렇죠? 임대인 임차인 머릿속에 그려주고 있어요? 임대인 임차인 그래서 둘이 약속한 거지 그럼 황재원은 이송원에게 뭘 갖고 있다 임차권이라는 책을 갖고 있어요 책권 그럼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때 이송원이 이송원이 저한테 이 집을 판 거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샀어요 뭐로 샀어요? 뭐로 샀어? 뭐로 사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살라고 샀어 소유권을 추적했단 말이죠 그럼 소유권 은 물건이요? 채권이요? 물건이요 이 물건은 그 사람한테 사서 내 거가 됐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물건이에요 제3자들한테도 등기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임차인 있는 거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가니까 누가 살고 있지? 황재원에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럼 데리고 살아 쫓아내 데리고 살아? 설마? 내가? 왜? 왜?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 나가라 왜? 나는 누구한테든지 내 소유권 물건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판 사람 말고도 제3자들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황재원은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송훈 이송훈 둘이만 얘기잖아 그게 뭐예요? 채권이니까 저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시겠죠? 그럼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는 거예요 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야 돼 그럼 이제 황재원은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돼 이송훈한테 가서 따져야지 1대1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송훈은 집에 있어? 없어? 어떻게 알았어? 갔어 어디론가 갔어 이래버리면 임차인들이 졸죄에 쫓겨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더 센 거예요? 물건이 센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건 그러면 임차인도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임차인들을 위해서 민법에서 그랬어요 임차권은 채권인데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건 등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임차인 황재원이 등기부에다 등기를 올렸어 올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송훈이 저한테 집을 팔면 저는 집 살 때 임차인이 있는 거 알고 사 모르고 사요 알고 사는 거지 그때 그러면 임차인이 나 못 나가 라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우길 수 있다 그러지 말고 멋있게 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해주세요? 교재 보세요 291페이지 291페이지 의사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람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 사람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인 임대인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해요 임대인이 임차인 둘이 계약을 했다고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 거기 써있잖아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을 약정했어요 그래서 채권계약이란 말이죠 이로 인해 발생한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임차권은 채권 임무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는 발생해요 근데 이를 등기까지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민법에 정해준 겁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이제 황재원이 이송원 선생님한테 나 등기된 임차권으로 등기 좀 하고 살고 싶다 안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 이송원 선생님이 뭐라고 해? 나가 그래 너무 여기 임차인이 많아 이렇게 돼버리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민법에 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임차권 등기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둘이 합의가 돼서 등기소에 가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민법에 규정이 있어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등기를 거의 실제적으로 못하니까 그리고 또 집 팔면 어떻게 또 쫓겨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법이 임대차 중에서도 중요한 임대차 주택임대차 세준 사람 임차권이 제일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택임대차는 등기 때문에 쫓겨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맞는 법이 있죠 그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등기하기 힘드니까 등기를 안 해도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 없이도 대학력을 주겠다 등기 없이도 대학력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주냐고 그랬더니 일단 들어와 살아 들어와 살아 인도 받고 그 다음에 주소 옮겨 전입신고해 이 두 가지가 생기면 다음 날부터 뭐가 생긴다 대학력 생긴다 임대인 위안법이에요 임차인 위안법이에요 임차인을 위안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뭐라고?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로 좋지 않아 그런 분들은 본인이 임대인인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문제 나오면 틀리는 분들 있죠? 임대인들 내 생각이랑 반대요 법이 이런 법이 있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력을 부여합니다 거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보증금 먼저 챙기는 권리까지 줬단 말이에요 적어도 2년 보호받아요 2년 옛날에 이 법 챙기기 전에는 임차인도 6개월 만에 쫓겨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법 때문에 2년간은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고 대학력과 우선변제권 챙기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2년이 끝났어 임대차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어 종료되고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줘 안 줘 왜 또 안 줄까 그걸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사를 가요 볼까요 갈 수 있는데 이사를 가는 순간 그동안 받던 법적 보호가 날아가요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간 끝나고 나서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함부로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이 뭐냐 등기부에 올려놓고 이사가면 그동안에 보호받던 대학력이 유지가 되고 우선변제권 또 유지게 된다 등기해놓고 이사가면 집주인이 어떤 놈이요 뭐 나쁜 놈이야 보증금도 안 돌려줬는데 거기다 대고 등기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택임대자법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 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하면 법원 가서 일러라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일러는 거예요 판사님이 쎄시니까 확 그냥 임차권 등기로 확 그냥 명령해주세요 라고 신청합니다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명령 등기여 신청 등기여 촉탁등기 왜 그래 뭐 강의 두껍구나 미리 그래서 이거는 촉탁등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신청했어요 법원에 가서 신청했으니까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찔러주는 거 보여요? 촉탁등기 촉탁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 더 갑시다 그러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었대 등기부가 없는 주택이었대 거기에 대해서 주택임대자법 적용될까 안 될까 돼야 돼요 미등기라고 임차인 보호 안아주면 안 되잖아요 적용됩니다 미등기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촉탁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등기관이 나서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고 임차권 등기를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는 명령 등기나 신청 등기나? 촉탁등기라고 그랬어요 촉탁등기 넘겨보시면 292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써 있죠?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포인트 종료 후에요 종료 전에는 보증금 단란 소리 못하잖아요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법원 소재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신청한 거죠 법원에서 등기수에 찔러준 게 뭐다? 촉탁등기다 그래서 그 밑에 2번 법원은 임차권 등기 명령 효력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다가 이것저것 첨부해서 등기관한테 임차권 등기 기입을 촉탁하게 됩니다 그럼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경료됐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취득되거나 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즉 대학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학력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생긴 겁니다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촉탁으로 법원에서 찔러줬어 그랬더니 얘가 이거를 가지고 팔아먹겠대 임차권을 이전하겠대 그런 등기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력 챙겨주려고 한 거지 너 이거 팔아먹으라고 해준 거 아니다 맨 밑에 보시면 4번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등기 명령에 대한 임차권 등기 기초해서 이거를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끝나고 보증금 챙겨주려고 한 거지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전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일반 임차권에 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의 대학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대학력 언제 취득했냐 이거 알아야죠 대학력 언제 취득해요? 인도받고 또 전입신 가고 그 날짜가 등기별 나와야 돼 그래서 옆에 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기재래가 보이시죠? 기재래 임차권자 누구예요? 정서우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차인과 범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특이하게 거기 계약 일자도 있지만 주민등록 일자 점유개시 일자 보이세요? 확정일자 보이세요? 이런 날짜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 임차권이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일반 임차권은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바로 옆에는 무슨 주민등록 일자나 확정일자 같은 거 안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일자가 써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등기법 관련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그 밑에 권리직권 보이시죠? 권리직권 권리직권에서 포인트는 꼭 저당권의 부기등기로만 할 수 있다 요거 하고요 권리직권도 담보권이기 때문에 채권액과 채무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요기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설명 잠깐만 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권리직권 그러면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 나아야 돼요 바로 세 사람 권리직권 자, 이 사람이 돈을 꺼줍니다 자, 돈을 한 10억 꺼줬다 자, 10억 꺼준 사람 이름은 뭐예요? 채권자 그렇죠? 그 사람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 그렇죠? 돈 꺼주는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담보를 잡아야죠 자, 담보 부동산 담보로는 이제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어떻게 설정하기로 등기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 저 당 권자 자, 저당권자, 채권자 같은 사람이요? 꼭 같은 사람이요? 자,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묶여 있어야 돼 채권자, 저당권 같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집 잡힌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자, 이 집 등기부 을구에다가 자, 등기부 을구에다가 1번 B가 저당권자다라고 기재가 됩니다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 자, 채권액 얼마? 10억 채무자 누구? A 이거 쓴다고 여기다가 자, 채권액은 10억이고 채무자는 A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등기부 등본 딱 떼어보고 여러분은 바로 0.5초 안에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라고 등기법 배우는 거예요 등기부 보는 순간 상황이 이렇구나 바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돈이 있어? 부자여? 그지여? 너무 어려운 질문이요? 돈이 있어? 없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돈이 있긴 있는데 지금 써 못 써? 없어 왜? 빌려줬거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돈 10억 빌려주고 그렇죠? 빌려주고 그렇죠? 부자여? 그지여 부자는 부자인데 당장 쓸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한 3억을 꼬아야 되겠어 꼬아야 되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자, 3억을 꼬달라고 그래 꼬달라고 그래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여기서는 채무자가 되지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 채권자 그래서 둘이 금전소비대차 계획을 했어요 3억 그러면 얘가 그냥 꺼줘요 담보 잡아요? 담보 잡아 근데 얘는 지금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대신에 뭐가 있어요? 10억짜리 채권이 이거 10억 채권 이거를 담보로 잡고 돈을 꿀 수가 있어 되세요? 사람을 잡으면 인질 시계를 잡으면 동산질 두꺼웠구나 웃어 조심하세요 시계질 그러면 안 돼요 시계를 잡으면 동산질 권리를 잡으면 권리질 채권을 잡으면 채권담보 또는 권리 권리 질권 이렇게 권리질권 권리질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0억짜리 채권을 잡고 3억을 꿔줘 여러분이라면 꺼주겠어요? 내가 한 3억 있고 그렇죠? 10억짜리 담보 잡고 3억을 꿔줄 수 있어요 이자율 많이 준대 그러면 이거 담보 잡고 3억 꺼주겠어요? 안 꺼주겠어요? 꺼주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 안 꺼줘 걔 얼굴 좀 보고 재산 상태를 보고 잘 봐야 돼요 지금 10억 담보 잡고 3억 꺼주면 남는 장사 같잖아요 손해는 안 볼 것 같잖아 근데 만약에 3억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 3억을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담보 잡은 거 있잖아요 담보가 얼마짜리죠? 10억짜리지 그럼 그 10억짜리 채권 누가 주는 거예요? A가 주는 거잖아 A는 돈을 B한테 갚는 거예요 C한테 갚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해지지 이제 단순히 10억 담보 잡고 3억 꺼준다 괜찮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3억을 못 받으면 10억 채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 중에서 3억은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또 이익이 안 갚으면 어떡해 그럼 또 일이 커지잖아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뭐죠? 그 채권은 걱정 없다 뭐가 있으니까? 저당이 있으니까 저당이 있으니까 저시복은 걱정이 없다 담보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럴까? 니나 저당권자지 나는 저당권자는 아니지 않냐 그럼 어떡하냐 그럼 내 저당권에 네 이름 걸어줄게 어떻게 걸어라? 2번이에요? 1자실이에요 1자실이어야지 1번 저당권에 C가 뭘 잡는다? 권리 질권 잡는다 권리 질권도 담보권이니까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해야 돼요 채권액 얼마죠? 3억이라 채무자 누구예요? B가 되겠지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때 권리 질권은 채권만 잡는 게 아니라 뭐도 잡는다? 저당도 잡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잡을 수가 이렇게 되고 권리 질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저당이 있어요 그 밑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저당이 없으면 그냥 단순 채권이라면 등기배는 못 씁니다 이 채권이 뭐가 있으니까 저당이 붙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붙여서 부기등기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리 질권의 당사자는 C하고 누구예요? B가 됩니다 얘는 당사자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됐죠? 권리 질권 그러면 무조건 세 사람이 딱 떠올라야 돼요 권리 질권 무조건 세 사람이 없으면 등기배 못 올라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권리 질권 관계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책 봅시다 293페이지에 의의 보세요 의의 293의의 보시면 저당권 부채권 저당권 부채권 그러면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A, B, C 중에 B를 보시면 돼요 B가 저당권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죠? 이거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질권은 등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 저당권 등기의 질권 설정에 부기등기를 하면 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됩니다 현행 등기법은 권리 질권은 반드시 저당권의 부기등기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이때 등기의무자 누구예요? 저당권자 B가 등기의무자가 되는 거죠 C가 권리자가 되고요 그 밑에 신청정보 등기기록에 꼭 쓰는 거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면 권리 질권은 충분합니다 넘어가실게요 넘어가시면 이제 298페이지에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그 중에 변경 등기로 넘어가 볼게요 변경 등기 자 우리 여러 가지 각종 등기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짠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나만 멋진가 멋지지 않아요 이거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별 감동이 없네 난 되게 준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착 변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여기만 돼 있어가지고 자 변하잖아요 다시 멋지지 않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네 이상하다 자 지금 변경 등기 먼저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일부가 잘못된 거예요 일부가 잘못된 거예요 전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등기부대용이 전부 잘못되면 말 쏩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아니다 좋은데 오작동을 하네요 자 보시면 등기상이 전부 부적법하다 그러면 말 쏘등기에서 소멸시키는 거고요 일부가 잘못됐다 그러면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는 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습니다 변경 경정 있어요 자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다 그러면 경정 등기로 바로 잡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변경 등기로 바로 잡고 그래서 두 가지가 바로 잡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다 묶어서 또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에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있다 둘 다 일부가 잘못돼서 바로 잡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교재 299페이지 맨 위에 자 2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변경 경정 등기 의의가 써 있죠 등기상 일부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두 개 묶어서 넓은 의미의 변경이다 라고 써 있죠 변경 등기는 다시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의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와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 등기가 있다 그랬죠 보통은 변경 그러면 후발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부가 불일치한데요 그 얘기 좀 해보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일부가 불일치한데요 자 일부가 자 등기랑 다시 자 등기랑 실제 관계 실체 실체 관계랑 자 등기랑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자 저당권자 부동산의 내용 이런 것들과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부가 좀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요 고쳐 써요 고쳐 쓰는 거예요 전부 안 맞으면 그럼 지워버리는 거고 그렇죠 돈도 안 꼬졌는데 저당 잡았으면 말소하는 거고 그렇죠 저당을 작긴 잡았는데 금액이 틀리면 고쳐 쓰는 거지 됐죠 일부가 안 맞으면 고쳐 써야 되잖아요 어디를 고쳐 등기를 고쳐야지 뭘 고민해 실제로 고쳐 등기를 고쳐야지 그렇죠 등기를 고쳐 등기 어디를 고쳐요 표제부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등기부 중에서 또 갑구와 을구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잘못된 데 고쳐야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죠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뭐 있어요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죠 건물에 표시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게 있어요 됐어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그러면 지목이 있나 지목이 있나 면적을 생각합니다 면적 생각합니다 면적 면적이 달라져요 면적이 달라져요 면적이 왜 달라질까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 토지를 합병하거나 면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분할하거나 합병하거나 자 분할 합병하게 되면 면적이 달라져요 그럼 그 부분을 고쳐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청을 공동신청으로 할까 단독신청할까 아니 토지를 잘라 토지를 합쳐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이지 누구랑 하겠어 내 땅을 참 큰일인데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땅을 분할한대 누구랑 해 나 혼자 하지 뭘 누구랑 해 난 아직 기초가 안 돼서 기초는 11월 달에 입문과정 들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봐줘 내 땅을 분할하면 단독신청 누가 지가 그러지 말고 좀 멋있게 얘기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단독신청합니다 자 이거 부동산 표시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변경되면 어떡한다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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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단독신청 표제부에는 1-2-3-3- 이런 건 못 들어와요 표제부에는 100% 100% 100% 주등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야지 1-2-는 없어요 표제부는 100% 주등기입니다 이건 절대 예의가 없어요 표제부 100% 주등기 외워야 됩니다 표제부 100% 주등기 주등기 부동산 표시가 변경되는 거예요 모를 거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합시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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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표 지정 지정 먼저 등기는 권리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정 두 개 장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표시가 달라지면 지적법이 먼저 지적법상 토지대장을 먼저 분할을 해 분할해 지적법상 토지대장을 분할해 등기부에서는 몰라 이걸 그럼 등기부는 분할이 안 돼 상황 판단되세요 대장은 몇 개가 됐어 두 개가 됐어 등기는 몇 개인데 아직 하나 그럼 등기부를 빨리 분필 등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됐죠 그럼 이걸 빨리 해야 될까 그냥 놔둘까 빨리 해야 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신청 의무가 1개월입니다 단독 신청 의무가 1개월이에요 대장은 분할이 됐으면 등기도 빨리 오셔가지고 한 달 이내 등기 정리하시라 라고 등기법상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 이내 안 하면 이거 과태료가 있다 없다 과태료가 없어요 과태료가 없으니까 신청하러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안 와 그럼 여전히 등기부는 분필이 안 되는 상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소관청 우리 김포시청 지적소관청이죠 김포시장님이 등기소에다가 등기소에다가 이거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안 오셨지? 내가 해드릴게 빨리 분필 등기하셔 라고 뭐한다 이 촉탁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자 뭐 해준다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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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가지고 등기부도 분필 등기가 되게 돼 있어요 다시 지금 표시 얘기하고 있어요 표시가 변해 표시가 변하면 등기 먼저 정리해요 지적 먼저 정리해요 지적 먼저 표지적이니까 지적법상 분할이나 합병이 됐으면 등기소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럼 본인 본인 소유명인이 직접 한 달 이내 신청해라 라고 등기법에 돼 있고 근데 이건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지적법에서 누가 대신 쳐줘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뭐 해줘라 촉탁해 줘라 자 뭐에 대해서 토지 표시 변경이 돼 있어 그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갑시다 자 뭐 제외하고 자 뭐 제외하고 촉탁한다 뭐 제외하고 촉탁한다 신교등록 신교등록은 제외하고 촉탁한다 라고 배웠던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관계로 자 앞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자 안심하세요 공부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자 그대로 가시면 앞으로 가셔서 우리 교재 페이지 112페이지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가보세요 자 110 112페이지 이게 지적법에서 나왔었던 거거든요 자 112페이지 지적정리 후절차 써있죠 거기 첫 번째가 등기 촉탁이 있습니다 자 등기 촉탁은 권리가 변한 거예요 표시가 변한 거예요 표시가 변한 거예요 토지 표시의 변경 했거나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지적시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자 뭐 제외하고 신교등록은 제외한다 라고 밑에 파란 글씨로 써놨잖아요 그러면 토지 표시에 대해서 촉탁을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면 촉탁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촉탁 사유 아닌 게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자 변경 하나는 신교등록 신교등록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촉탁 사유가 아니다 라고 항상 정답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신교등록 아니면 소유자 변경 정답이다 라고 제가 지금 112페이지 옆에 팁에다가 써놨잖아요 옆에 팁 찾아요 팁 소유자 변경이나 신교등록 이건 촉탁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기랑 지적이랑 토지 표시를 맞춰주는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등기법에서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셔 한 달 이렇게 놓고 지적법에서는 안 할 거야 우리가 해드려 라고 촉탁 두 가지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랑 지적이랑 토지 표시를 항상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등기법은 어떻게 돼 있냐 300페이지 300페이지도 돌아오세요 이것만 잠깐 보고 쉴 거예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맨 위에 신청에 의한 변경 보이시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뭐라고 했어요 대장 등록 선행 그러면 대장 먼저 정리한다 등기 먼저 정리한다 대장 먼저 정리한다 이거예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사실이 있으면 먼저 대장상 등록을 변경하고 이걸 첨부해서 변병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누가 지가 그러지 말고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이게 단독신청이란 뜻이에요 단독신청으로 설마 단독신청 쓰는 거 아니겠지 그 앞에 제목이 써있어 단독신청 기간 얼마? 1개월 1개월이내 신청해야 된다 위반시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예전에 있는 이게 건물 등기는 과태료가 있었어요 토지는 없었는데 건물은 과태료가 5만원이었다가 50만원이 됐다가 없어졌어요 일관성이 없어 그죠? 계속 늘든지 줄 등기 그래야 되는데 5만원에서 50만원 됐다가 없어졌어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 신청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고요 첨부정보 중에 특이한 게 대장이 들어갑니다 토지임야 대장정보나 건축물 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등기가 이걸 받아주게 됩니다 그럼 대장정보를 등기 신청할 때 갖다 내야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지금 방금 본 게 부동산 변경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없어졌대 그럼 멸시등기 멸시등기 이때 대장이 들어가야 돼요 집 짓고 첫 등기되는 게 뭐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 이때 대장이 들어가야 돼요 대장 먼저 만들고 등기내야 되니까 마지막 제일 많이 하는 거 소유권 이전등기 이 4가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간다? 대장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부동산 변경 지금 배웠죠? 부동산 변한 거예요 토지 분할합병 그죠? 또 없어졌어 멸시 멸시 그죠? 또 집 짓고 처음 하는 거 보존등기 제일 많이 하는 거 소유권이죠 이 4가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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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을 제출을 해줘야 등기가 접수가 됩니다 다시 그 옆에다가 참고라고 쓰시고요 참고 232페이지 펼쳐보세요 232 232 200 3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32 232페이지 가보시면 대장등본이라고 써져 있어요 232페이지 대장등본 보이세요? 대장등본 첨부하는 경우가 몇 개 있다? 얘기했어요 부동산 변경 멸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자 4가지 경우에 대장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이것도 하나하나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밑에 써놓긴 했는데 그 차이까지 내버리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 차이까지 내버리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일단은 이 네 가지 때 대장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짚고 갑시다 다시 돌아오시면 301페이지 맨위에 301페이지 맨위에 3번에 보시면 301, 301페이지 맨위에 3번에 등기 실행이라고 써져 있죠? 등기 실행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할 때는 항상 주승기 밑줄 항상 주승기 표제부는 항상 주승기입니다 그 밑에 견본이 있잖아요 견본의 표시번호 1번, 2번 보이세요? 표시번호 1, 2 여기는 1-2-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표제부는 무조건 1, 2, 3, 4로 쭉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승기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 밑에 하필 등기 제한이 나오는데 그건 좀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